우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이 천국 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흑암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보금 2장 42절 말씀입니다. 누가 보금 2장 42절 말씀. 누가 보금 2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2장 4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건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외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외에 있더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계속해서 누가 보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외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외에 있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영국의 설교가요 또 전도자였던 존보녀는 이 세상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누가 또 이 세상의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을 분류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보금받은 기독도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의 여정을 철로 역정으로 그려서 순례의 여정, 원약의 여정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소설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서 불신자로 살아가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지옥의 역정 또 미스터 벤멜이라는 책으로 불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소설로 쓴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불신자는 결국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파멸과 고생이 하나님 떠난 이 불신자는 결국 지옥의 역정처럼 또 미스터 벤멜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책을 전번에 기록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결국은 파멸과 고생, 지옥의 과정을 그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외에 있더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외에 있더라 이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 떠난 사람 또 원제 가운데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은 결국은 운명과 사주파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원제와 또 사단에 묶이게 되어지면 창세기 6장 3절 말씀처럼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가 되어주고 파멸과 고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제약과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영이 영혼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노화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120년 후에 심판을 받게 되어주는 그런 시안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봉 24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노화홍수를 몇 천 년 전에 이 노화홍수 사건이 있었던 그 내용을 예수님도 언급했는데 뭐라고 언급하냐면 홍수 전에 노화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은 노화홍수 때처럼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놀고 마시고 살아가지만 결국 그들이 심판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극률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결국 하나님 떠나서 나중심, 물중심, 성공심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도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중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에 머물러 있느리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상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극률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 가운데 여전히 사단에게 잡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에 머물더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진노는 두 가지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분노하는 감정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법적인 심판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기분에 따라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의 법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진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아단과 하와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종신도록 수거하게 되어지고 사단은 이미 결박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 하나님 떠난 모든 아단과 하와 그 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죄에 대한 형벌이 있음을 진노하심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비스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아 베드로 후수 2장 11절에도 보면 저주의 자식이라 로마서 2장 5절에도 보면 진노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정도의 차이고 시간의 문제지만 불신자는 하나님 떠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시안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은 마태봉 25장 10절에 13절 말씀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오므로 이 혼인잔치를 미리 준비한 사람들 신랑이 오므로 이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 지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누가 문을 열어주겠냐 이렇게 마태봉 25장 10절에 13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이슬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그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 구원의 문 속에 초청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초대하지만 그걸 거부하고 나중심, 물중심, 성공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개인의 심판과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 왔을 때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렸는데도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특별히 대한민국 특히 대구 지역과 경북 지역에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수록 우리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마태봉 24장 14절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기회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마태봉 24장에 보면 24장의 6절에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으되 아직 끝이 아니라. 이렇게 대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가진 우리는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깨닫고 또 복음을 놓쳐버린 우리 많은 기독인들에게는 복음의 회복과 전두를 회복하는 기회로 각성의 기회로 삼고 이단과 많은 종교들은 복음이 아님을 회개하고 그것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불신자에게서는 이것이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심판에 있는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무는 자. 이 말은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항상 있었습니다. 상식이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보니까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께 하셨더라. 감옥에 갔는데 여호와께서 형통께 하셨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9장 1절에 보면 애급사람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갔을 때 3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노예로 팔러 갔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가 머무는 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잘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 두려움과 불안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의 우리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머무는 자인데 상황에 따라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10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처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에도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푸른 초장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 그게 여우와의 은혜가 머무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이슨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처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상황이 어떻든 내 문제가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내 컨디션이 어떻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에 결제하여 하나님의 성경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없기 때문에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이슨 10편 3편 6절에도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교차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불신자와 달리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평안이 있다 할지라도 순간 사회가 돌아가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오는 두려움과 염려들이 순간에 올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지금 개인의 시간 개인의 재단을 쌓는 시간 또 개인이 예배하는 시간 개인이 정시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청년이 보니까 매일 정시 기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사이트에 한 500명이 들어가요. 이것처럼 이렇게 우리 개인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됩니다. 시편 91편 2절의 7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등자의 그날에 사는 자요. 이렇게 되면서 천명이 내 왼쪽에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는 어느 정도 구축골를 누리느냐 상황 관계없이 나의 컨디션 관계없이 천만인이 내 오른쪽에 만명이 내 오른쪽에 넘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않다는 그 확신을 누릴 만큼 또 와도 괜찮다는 만큼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평안을 누릴 만큼의 인만의 축복을 깊은 기도를 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누려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해답을 줄 수 있고 분명한 원약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이 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우와의 은혜가 머물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부서 4장 7절과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가 우벼 사방으로 우개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련받이지 아니하며 거꾸리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형전의 바울은 사도형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도 부하하리라 23장 14절에 보면 그 핍박 카운트에서도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 증언한 것 같이 아니 예루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사도형전 27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죽음 가운데서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는 재앙과 저주와 심판과 인간의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 처해진 환경 문제 사건 관계없이 평안함과 누림 속에서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가지 못하고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문제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늘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그래서 여화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인 것처럼 그리고 보금치와 24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것처럼 이 기회가 어쩌면 우리에게 개인이 인만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힘을 얻어서 정말 본질적인 생명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제가 어린 시절에 강원도 속초 정확하게 하면 고성에서 이렇게 살았는데요. 가끔 집이 바닷가 쪽이니까 겨울에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면 저희 임원부님이 어부였는데 배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파도가 팍 쳐오면 임원부 따라 바닷가에 갈 데가 있어요. 가면 그 파도 속에 바다에 찌꺼기들이 몰려오는 가운데 바다 나물들이 못 먹는 것에 막 밀려오는데 그중에 거기에 뭐가 오냐면 미역이 있어요. 지금 말하면 그냥 미역이 있고 강원도 말로는 새미역이라고 싸먹는 미역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미역국으로 끓여 먹는 미역들이 있죠. 그게 막 몰려가지고 그걸 주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렇게 알들이 막 고기 알들이 막 오기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처처의 기근과 난리 재난이 오고 불신다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언의 성도들은 우리 복음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불신한 가운데서 사단 가운데 죽음으로부터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마태문 24장 14절 말씀처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 증언될 때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 복음 속에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고 또 이번 주 받은 말씀 기억하고 하루 속히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믿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전도자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역적인 이 전도의 축복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원의 우리 원성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1인인 말씀 운동 또 이 복음 치유 24 제자의 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우리 뒤림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본당 헌당을 위해서 또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 속히 인터넷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가 잠식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개인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에 빠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으면 결국 심판이 이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에는 인간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요셉처럼 다이처럼 바울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 속히 이것이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원의 성도리 1인 1말씀 운동과 복음치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 공예보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